우리 지난 시간에 1절부터 7절까지를 나누는데요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부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0편 116편은 하나님께서 내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셨으므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희승이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거침을 받은 이후에 이 시를 쓴 것으로 보고 있죠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응급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요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요하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말하죠 2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그 얘기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요하께서 내 기도에 기를 기울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오늘 내가 기도할 때에 기를 기울여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를 기울이신다는 것은 집중하여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손포할 수도 있어요 이 확신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내 간구와 그리고 기도에 기를 기울이신다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죠 요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내린 결단이 뭐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시인이 내린 첫 번째 결단은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기도의 응답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임에도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가장 많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될 때가 언제냐 그러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까지라도 새신받을 정도로 그렇게 자상하게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통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통로이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경우 봤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기도를 내가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져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두 번째 결단이 나오죠 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길을 기울이셨으므로 두 번째 내린 결단이 뭐예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다짐을 하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어떤 일이 생기면 근심을 먼저 하고 기도는 나중에 했는데 끊임없이 이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린 결단이 뭐예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제는 근심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를 먼저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호흡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호흡을 해야만이 내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어때요? 10분 동안 숨을 못 쉬면 호흡을 못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 표현을 신약성경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이 두 번째 내린 결단이 뭐예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신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했을 때에 이 시인은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곳곳에 사망의 줄들이 있어요 내 영혼을 질식시키려고 하는 내 영혼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줄들이 있다고 여러분 삶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어떤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도 사망의 줄이 내 영혼을 지시시킬 때가 있어요 어떤 모임에 참여했다가 어때요? 사망의 줄에 내가 매임을 당할 때가 있다고 그 어떤 모임 어떤 누군가의 만남 또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지독한 그 화살과 같은 그런 말들이 비수처럼 내 마음에 꽂혀서 어때요? 내 안에 쓴뿌리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다음날부터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한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르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망의 줄이 참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곳곳에 사망의 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망의 줄이 우리를 두른다고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망의 줄을 가지고 우리를 늘 두르는 거죠 때로는 물질에 대한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어때요? 질식시키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는 영이잖아요 그 결박의 줄들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겠지만 사실 이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많은 결박의 줄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딱 드리고 날 때와 예배 드리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다를 때가 많거든요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우리가 많이 묶여있던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 결박들이 끊어지니까 어때요? 자유함을 얻고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수많은 근심과 염려가 나를 짓누르고 실식할 것만 같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줄들이 끊어졌다는 거죠 자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요하여 죽게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초점이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 그러면 자신의 영혼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자기가 처해오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그런 상황과 환경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 게 뭐라는 거죠?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걸 놓칠 때가 참 많아요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이 부분은 간과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당장의 내 앞에 지금 재정의 문제 당장의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것만을 가지고 씨름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가장 먼저 맞추냐 그러면 자신의 영혼에다가 포커스를 먼저 맞췄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내 영혼이 낙신될 때가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이토 10편 23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케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회복되고 소생케 되기를 위해서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내 영혼이 소생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5절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우리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하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극률이 많으시도다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생뚱맞게 이런 기도가 나온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기도에 익숙해 있지 않아요 우리는 간구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갑자기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하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극률이 많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의 응답을 가장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알아야 어때요? 하나님 앞에 그 성품에 맞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요아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자 이 시인의 관심은 포커스는 영혼에 맞춰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먼저 그래서 지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신의 영혼을 이하여 명령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잘 못해 그런데 다잇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다잇은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명령을 했어요 자 10편 대표적으로 10편 103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요아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요아를 송축하라 7절도 보니까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러면 왜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라고 말하죠? 그 이유가 뭐죠?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아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요아께서 너를 후대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후대가 뭐예요? 후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보게 되면 언제나 흔들어 넘치도록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채우십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영혼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때요? 자신의 육체까지라도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연장시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에 언제나 후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너무 작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후대하신 것이 뭔가? 아니 이 시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뭔가? 이제 9절은 하나님 자신이 받은 구원 8절은 그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있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해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후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에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주께서 내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후대하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사망해서 또 내 눈을 눈물해서 내 발을 어디에서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이 시인은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했거든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해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께서 건지셨나이다 이 건지셨다라고 하는 말은 구하다 자유롭게 하다 제거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해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다 이 건지셨다는 말은 구하다 또 다른 의미는 자유롭게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매여있었는데 그 매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셨다는 얘기죠 제거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넓은 의미로 구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때에 어떻게 건져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순서가 있다 순서가 순서가 뭐냐 그러면 첫째로 내 영혼을 어디에서? 사망해서 건지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순서가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도 역시 먼저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먼저 돌아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장 큰 은혜가 가장 먼저 베풀어주신 은혜가 뭐예요? 내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셨나이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순서가 영혼부터일까요? 그것은 내 영이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내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영이 죽어 있고 내 영이 매임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내가 육체적으로 강건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가장 먼저 내 영혼을 건져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음의 순서예요 축복의 순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역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문 10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너희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너희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두 번째 구원이 뭐였어요?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흘려야 될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난 주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물의 종류도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아요 이별의 눈물, 패배의 눈물, 질병의 눈물, 배신의 아픔의 눈물 뭐 외로움의 눈물, 이루 말할 것도 없어요 핏박의 눈물 그런데 우리의 눈을 눈물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그 말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해주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때요?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물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넘어짐으로 번역된 단어가 떨어짐, 비틀거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사랑하면서 내가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그 당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똑바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릴 수밖에 없었지만은 주님께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내심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걸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내셨다 여러분 여기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축복의 순서가 뭐였어요? 용혼, 가장 먼저 용혼 그 다음에는요 내 눈을 눈물에서 감정 그 다음에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혼과 그리고 감정과 우리 육체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보게 되면 전인구원을 항상 이루십니다 여러분 영혼이 묶여있고 영혼이 단절되어 있는데 내 육체가 강건하고 환경이 변화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혼도 중요하고 우리의 감정도 치유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감정도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연봉은 높아졌고 아파트도 당첨이 돼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내가 참을 이루지 못해요 늘 불안하고 그리고 어때요? 그냥 우울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께서 터치를 해주셔야 되죠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육체까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의 감정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의 발도 어때요? 그 모든 미끄러니에서 여러분의 발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구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신이 기도의 간구의 응답을 통해서 내린 결단입니다 세 번째 결단이죠 구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요하 앞에 행하리로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기도의 응답, 이런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받고 나니까 이 신이 내린 결단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요하 앞에서 행하며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요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느라고 다짐을 합니다 요하 앞에서 라는 말은 내가 요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말이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겠다는 거죠 내 생명이 있는 동안 이 땅에서 살아 숨을 쉬는 동안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지금 다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 체험 이후에 시인은 가장 먼저 첫 번째 결단이 뭐였어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 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결단했어요 두 번째 결단이 뭐였어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 기도하며 살기로 결단했어요 세 번째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 뭐예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내가 살아 숨쉬는 한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요하 앞에서 행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이런 결단이 별로 안 하잖아요 감사는 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요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으므로 제가 이렇게 좀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건 별로 없다고 응답 받으면 딱 씻어버리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관계가 아니라 그냥 응답을 받는 통로로 끝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그냥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는 통로가 통로이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기도 응답을 해 주셨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분이 좋겠어요 기도 응답을 해 주는데 이렇게 막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막 감동을 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응답 받으면 딱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이슨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여와를 자기 내 앞에 모시며 살았어요 자 여러분 10편 16편 8절이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게 다이슨 고백이에요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손으로 만져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이슨 영이신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내 손으로 붙잡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내 앞에 모시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구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의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네? 지금 나를 보고 계시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내 앞에 계시네? 나를 보고 계시네? 그거 죄 짓지 말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교제가 뭐예요? 대화를 나누는 거죠 여러분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의 뜻은 뭐예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강단에서 목사님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질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뭐 이런 거 여러분 사소한 것 같지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다잇은 그랬잖아요 가장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끊임없이 가장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눴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잇입니다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베들렘에서 목동으로 양떼를 칠 때도 다잇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겁없이 달려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린 소년이 어떻게 여러분 그 곰과 사자가 나타나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쫓아가서 쫓아갈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입에서 어떻게 어린 양의 새끼를 건져냅니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분명히 다잇은 그때도 물었을 거예요 사자와 곰이 자기가 치고 있는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물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왜 다잇은 늘 물었으니까 하나님 제가 쫓아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쫓아가서 그 입을 찢어버려라 뭐 그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다잇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단 말이죠 다잇은 자신이 지명수배자가 되어가지고 사우랑에 의해서 쫓기는 삶을 살았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어요 때로는 토굴 속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들판에서 팝리스를 맞으면서 잠을 자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가 언제 그런 주옥같은 시편을 썼어요? 왕궁에서 쓴 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사우랑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토굴 속에서 팝리스를 맞으면서 긴급한 상황 속에서 그때 예? 다잇이 뭐랬어요? 시를 썼어요 여러분 다잇이 이렇게 사우랑에 의해서 집요한 추적을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이런 주옥같은 시를 썼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살았다는 증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이런 주옥같은 시가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10년이 넘는 세월을 쫓겨다니는데 사우랑이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도 어때요? 이 다잇을 잡아 죽이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거든요 삼천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샅샅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잇은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도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목동 소년이 물멧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 눈에는 다잇의 눈에는 내 앞에 있는 골리앗보다 나를 향해서 지금 오고 있는 그 3미터에 가까운 그런 골리앗보다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훨씬 더 커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왜? 내 앞에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겁내지 않고 간 거예요 불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까? 물었어요 그래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그러면 언제 나가야 되죠? 하나님의 뜻과 타임을 물었다고 그랬죠? 다잇이 늘 이렇게 묻고 물었어요 또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도요 다잇이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도 하나님의 임제를 상징하는 언약계 앞에서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잖아요 그러자 아내 미갈이 창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걸 보고 조롱을 했어요 세상에 왕이 채통도 없이 저게 뭔가 그때 예 다잇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잘 들어봅시다 3회라 6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잇이 미갈의 길에 대해 이는 요아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요아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요아 앞에서 뛰놀리라 거기 요아 앞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이는 요아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나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다 나는 요아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예배가 뭔지를 알았어요 다잇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요아 앞에서 뛰어놀았어요 다잇이 말하잖아요 나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 한 게 아니다 나는 요아 앞에서 한 것이다 나는 요아 앞에서 뛰어놀았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잇이 드리는 예배와 어때요? 일법에 매어서 종교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도 다잇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내 삶이 좀 풍족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산다 등지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이 고넬료 고넬료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사동전 10장 33절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해요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와 여러분 고넬료가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지금 베드로를 초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요파이든 베드로를 초청을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이제 베드로를 오게 했는데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초청했을 때에 일가와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베드로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그 집에 신방을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대단했어요 하늘에서 나라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 그런 권세가 막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넬료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당신의 말을 듣고 싶어서 우리가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신 앞에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말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 앞에서 사람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칼비는 이것을 코람대오라고 했어요 종교 교육자들의 모토가 바로 코람대오죠 코람은 앞에서 라는 단어이고 대오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튼어로 코람대오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이에요 이번에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였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데 인터넷으로 시험을 영상으로 치른다는 거죠 그런데 의사가 되겠다는 의대생들이 또 다른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죠 집단으로 컨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나 이런 일입니다 혹시 그 가운데에 예수 믿는 청년들도 없었을까요? 예수 믿는 청년들도 덩달아서 내가 이번에 같이 안 하면 나만 손해가 되겠지? 나도 해야지 뭐 나만 손해 보잖아 그러면서 했을까요? 만일에 그렇게 한 믿음의 청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면 모든 사람이 어때요? 컨닝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만큼은 안 해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으니까 이번에 컨닝하는 사람 가운데 우리 교회 청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제 아들도 지금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인터넷 영상으로 공부를 하고 수업도 듣고 그리고 영상으로 시험을 치릅니다 보통 이제 목요일 날 새벽 1시에 시험을 치러요 시험을 치르면 제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왜요? 아들이 지금 막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방에 문이 열리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으로 간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방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험을 치르는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상사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장사를 할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뭘까요?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편 16편 8절에 보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다이시이 말하고 있어요 자 10편 16편 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삶으로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다 그게 아니고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삶으로 내 인생에 대박이 났다 그게 아니고 뭐라고 말하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이시이 언제 이 시를 쓰느냐 그러면 16편 10편 16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사우랑에 의해서 막 쫓겨다닐 때 긴급한 상황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3천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이잡듯이 포위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상황 어디가 숨어있으면 사람들이 곧바로 고발을 한단 말 다이시이 이곳에 숨어있다라고 10년이 넘는 생활을 이렇게 사우랑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또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고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어야만 했던 다이시이 한때는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취해서 살인죄와 가늠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바세바와 사이 낳은 아들이 병이 들어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낳은 아들이 죽어야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그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기도 했어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때 예 시무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자신을 따라오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이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배신과 저주와 쫓김을 당했지만 다이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고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고 수많은 배신과 저주와 그리고 그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고백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다이처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직장의 문을 두드리지만 직장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요? 올해는 가야 되는데 처음보다 오랫동안 옮기게 생겼구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짝은 어디 있는가?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어요 다이천 내가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뭐라고 말하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10편 3편 6절에서도 말하잖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여우사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내 앞에 내가 모시고 있는 그리고 내가 지금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요아 앞에서 행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요아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풍랑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 풍랑이 없어요? 풍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그런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풍랑이 없으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바울을 보세요 진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의 소망이 사라진 줄 알고 어때요? 죽음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제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던 사도바울 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은 먹구름만 보고 다른 사람들은 파도만을 보았지만 사도바울은 폭풍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파도의 소리, 바람의 소리만 들었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 풍랑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풍랑을 만납니다 인생의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풍랑만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람의 소리와 파도의 소리만을 듣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면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면 두 번째 누리는 축복이 뭐냐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다 그 말입니다 10편, 16편,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글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면 그냥 돈다발이 쏟아지고 인생의 대박이 열리고 이래야 되는데 파울은 지금 다이슨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두 번째 축복이 뭐예요?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는 것 여러분, 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전에 모시고 살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할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것은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 앞에 주의 앞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10편, 16편, 11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느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 내가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데 주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그분에게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이 그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여러분, 자연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서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잖아요 진짜 기분 나쁜 사람 있잖아요 내 마음이 굉장히 좋다가도 그 사람 만나는 순간 기분 나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의 진액을 뽑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데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내가 그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 주님과 내가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면 충만한 기쁨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영원한 즐거움이 내게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이 내 영원도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원도 즐거워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또라이 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환경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희한하잖아요, 혼자 웃고 이상하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인이 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시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앞에서 행하리라, 이 앞에서 살리라 결단을 내리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는지 그 결단의 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시인이 내가 왜 이 앞에서 행하며 살기로 결단했느냐 그 결단의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래요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더다 내가 놀라운 가운데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은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못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죠 이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을 정말 잘합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일어난 일만 봐도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정확하게 우한에서 언제 발생했는지도 말하지도 않고 사망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발표를 한다고 하면 정말 정확한지 중국의 발표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만 열면 거짓말을 잘하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말도 하나의 혁명수단의 수단으로 얘기니까 그래요 거짓말도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주의적 이념에 사로잡힌 자들을 보게 되면 뻔한 거짓말도 거짓말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인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론도 종론을 해야 돼 종도를 해야 돼 그런데 언론도 시민단체도 정치를 하는 사람도 옳고 그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면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을 보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 정말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누가 봐도 잘못되는데 누가 봐도 불이한데 자기 진영에 맞는 사람이면 괜찮다고 말해요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인간은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거짓말이 되어버릴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언제까지 갚아줄게 언제까지 책이 나온다 언제까지 돌아오겠다 그런 약속을 했는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므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 이 말은 우리 인간은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존재가 못된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인간에 대한 실망 때문에 인간을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이 앞에서 행하며 살겠다라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근거는 뭐냐 첫 번째 근거는 사람에 대한 실망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기로 결단했는가 그것은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믿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믿었다 내가 그런 엄청난 내 인생에 고통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해서 내 발을 미끄러지면서 건져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언제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상만 바라보면 낙심이 되죠 그러나 그 배우를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나는 믿었다 다른 사람은 믿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요아 앞에서 행하며 살겠다 사람들은 나를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요아를 내 앞에 모시며 요아 앞에서 행하며 살겠노라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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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